지금 바로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하세요. 와 바닥이 이런 걸 해줬네. 뭐야. 오케이. 보컬 간다. 춤이랑 랩보다는 보컬이 제 자신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나 여기 있으면 되잖아. 나도 여기 있으면 되네. 여기 자리 굳히겠습니다. 여기 자리 굳히겠습니다. 네 뭐 다들. 솔직히 랩으로는 솔직히 자신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굳히기를 했죠. 그냥 바빠 앉아버렸죠. 이렇게 앞바다리하고. 전혀 고민 없었죠. 듣자마자 바로. 랩으로 무대를 채워보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랩을 골랐습니다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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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가는 거 봐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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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댄스를 가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. 난 당연히 댄스지. 그냥 이 생각부터 바로 들었어요. 당연하게 춤에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댄스. 보컬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뭔가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보컬이겠다 싶어서 와 100점은 크다. 성이 형 근데 왜 안 와? 나 고민 중. 어? 고민. 아 오케이. 보컬과 댄스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여태까지 좀 열심히 해온 게 아무래도 보컬 위주고 또 댄스를 가서 좀 약간 멋있는 무대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거기서 조금 이렇게 많이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리 와. 가야지. 아니 나 댄스 맛보고 싶긴 하고. 아 안 돼 안 돼. 여기 너무 세. 너무 세. 같이 하자. 나 너 좀 벗어나자. 아 이리 와. 나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아니 기다려. 잠깐만 이게 관계. 이 사람들 봐요. 이 사람들 봐요. 아 잠깐만 기다려 봐. 생각 좀 하고. 아니 주헌이 형. 근데 형은 랩 하는 게 아니잖아. 나 지금 고민 중이었지. 100점 걸린 거라. 근데 사실 자신 있는 건 춤이잖아. 그래? 아 안 돼 안 돼. 자신 있는 건 춤이거든요.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춤을 오래 추었기도 했지만 랩에서도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. 나 지금iu? 더 확인하시면 되면 마지막에는 입에 보셨madı. 내 책